아니, 무르곧 원거리설보다 넘불 근거리설이 더 황당하다. 사이온 1렙 좀 깡팔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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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다 맞췄다 레벨옥이 안되잖아 뭐야 이게 1렙 센 사람이 짱이네 아 진짜 빠다 달리는데 1렙 센터를 , 1렙 센터 1렙 센터 2렙 센터 레벨옥 레벨옥 2렙 센터 오 쇼른데 이거 아 어우 이러이네 아 짜이온이 너무 사기다 이거 좀 살 수가 없네 아 쓰기 아 쓰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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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흐흐흐 진짜 아 진짜 궁놈 궁놈 언제 챙겨 흐으흐 Akis 아ess mothers 흐흐 하 autom22 뎁뎁 그런데 지금 뎁인가 아 아 으 오우야 어우야 아 랩몬에 맞게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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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모두를 몰라서 나이들 밀수가 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